안녕하세요 최석희입니다 청춘양부 배급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 뵙기 위해서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덥죠? 더워요? 저 보거도 더워요? 저 보기 시원해야지 고맙습니다 여기 있는 벌레가 더 좋은가봐요 난리가 났네요 여러분 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청춘인데 청춘을 즐기는 시간 준비 되셨습니까? 네 준비되셨습니까? 제가 하나 둘 셋 다녀로 가자! 함께 해주세요 아시겠어요?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선파로롱 투 자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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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빠진다 다시 난 이거보다 빛이 다가오게 내 아참의 빛을 흘러서 나의 아픈 내 너구나 미쳐서 깨는게 이만 말할게 아참의 이 여차가 안 돼서 내 말이 볼 거야 아 아 아 2 1 아 아 아 아 아 esta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